웃음 equivalent great Hello everyone, this is Mr. Bul-Bul Joliby has launched a new don't know what it is Glyby가 가운데서 화가 정확한 ribe it's fake or just simple mistake I don't know I don't want to say about that, I'm just so amazed by its look 이 부분은 이 부분의 치킨을 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, 이 치킨을 해볼께요. 혹시 치킨은 치킨을 볶아볼까요? 이 치킨을 볶아볼까요? 이 치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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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을 볶아볼까요? 마지막으로 치킨은 치킨을 볶아볼까요? 이번엔 치킨을 볶아볼게요. 이 치킨을 볶아볼게요. 치킨을 볶아볼게요. 내가 치킨을 볶아볼게요. 치킨을 볶아볼게요. 깜짝놀거림 네원, 치킨을 볶아볼게요. 저는 어떤 게 궁금합니다. 저는 짐정적이야, 치킨을 볶아볼게요. 아깃이 봉인거죠. 치킨을 볶아볼게요. 그래서 제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한번 볼 수 있을지 볼게요.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볼게요.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볼게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잘 어울릴게요. 잘 어울릴게요. 잘 어울릴게요. 제가 지금 만들고 치킨 타월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 타월을 만들고 이 타월을 만들고 졸리비 스타일을 만들어요. 자, 이 타월을 만들고 이 타월을 만들고 이 타월과 치킨은 재료와 치킨을 만들고 또 다른 타월을 만들고 집료로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. 많은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집료로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KFC 스타일을 사용합니다. 먼저 판매도 넣어, 국수는 물을 한 번가지고 냉 وس 물을 조금 더 뿌려주세요. 그리고 더 뿌려주세요. Let's see what happens. This looks like real. ㅋㅋㅋㅋㅋ 오케이, 한번 볼게요 냄새 좋은데? 와... 나이스 스멜 코리아에 있는 말이에요 쇼가가 튀겨서 맛있을 것 같아요 오... 대박이다 이거 깜빡 솟겠다 이거는... 하하하하하 자... 닭 다리 됐고... 진짜 진정한 젤리비 스타일을 해볼까요? 사실 뭐지? 치킨이 있었나요? 아니면... 아니요 아니요 뭐지? 이렇게 해서 뭐지?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어요. 한번 해봅시다. 뭘 해봅시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이거 잘못된다. 진짜. 1, 2, 3 1, 2, 3, 2, 3, 5, 6 4 atomic 뭐지? 이 치킨 타올을 준비했습니다. 이 치킨 타올을 준비했습니다. 몇 가지 가능한 것입니다. 첫 번째는,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. 이 치킨 타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. 이 치킨 타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. 이 치킨 타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. 이 치킨 타올을 사용하여, 아니면 뚱뚱한 같은 집도, 이 치킨 타올은 대상입니다. 이렇게 한 척이익을 해주시죠. 이 치킨 타올을 사용하고, 이 치킨 타올을 사용하는 사이즈가 부족합니다. 이 치킨 타올이 좀 더 크고, 이게 치킨 타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. 이건 치킨 타올은 guild입니다. 그건 치킨 타올을 사용하듯이. 내가 치킨 타올을 사용했습니다. 이 부분은 바로 사이즈입니다. 이 첫 번째는, 큰 크기로 사용한다면, 치킨을 바닥에 빠져나가게 됩니다. 치킨을 바닥에 빠져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,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,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, 오! 이게 뭐야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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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요. 그냥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, 맛을 볼게요. 이게 너무 좋아요. 신발도 튀긴 맛있다는 얘기가, 괜히 나온 말이 아니구나. 풀어볼까? 뜨거워! 뜨거워! 오! 오! 음!